자, 1873년 타이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완이라는 뜨거운 감자, 뜨거운 감자. 류큐, 오키나와의 이해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1870년대 초반에 오키나와, 지금 우리 휴양지로 유명한 저 오키나와의 소유권은 청나라와 일본이 공동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일본 역사나 타이완 역사에서는 모란사 사건이라고 얘기를 잘합니다. 모란사 사건. 그래서 이거를 공동 소유였는데 당시에 뭐냐 하면 정한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이고다카모리가 정한론을 했다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미뤘다고 돼 있거든요. 우리는 거기에서 그쳐요. 아니에요. 그 정한론을 주장했던 그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하여 그 뭐야, 사쯔마번.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사쯔마와 조슈가 있잖아요. 이게 사쯔마번에 오크보 도시민치를 시켜서 타이완을 정벌하게 합니다. 그 울고 싶은데 뺨 때리게 해 준 사건이 뭐냐 하면 유구에서 오키나와에서 조곡무를 들고 가던 배가 어떻게 됩니까? 그 배가 표류하게 돼요. 뭐 잘 그렇게 되겠죠. 태풍이 불든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타이완의 소위 원주민들에게 산에서 발각이 돼요. 그래서 원주민들을 국제법에 의거하면 그 원주민들이 잘 해줘야 돼요. 그 선원들을. 아무런 은원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30명을 죽여버려요. 거기서. 뭐 원주민들이 법률에 무죄했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총은 들고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인을 하고 죽인 것 같은데 이 죽인 사건을 가지고 일본이 청나라에게 배상을 요구합니다. 왜 우리 민간인들을 죽이냐. 우리 황제에게 가는 그거다. 공물이었단 말이에요. 왜 이걸 죽이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거는 중화민족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 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일본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우리 거야. 이라고 점령해버려요. 니들이 분명히 화가 아니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령하게 되고 류큐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키나와라고 하는 이 열도는 전부 다 그때부터 일본에 속하게 됩니다. 사츠마의 호속입니다. 어느 책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가라데 있잖아. 가라데. 가라테라고 부르잖아요. 그 가라테가 가라가 뭐예요? 가라 없기라 아니라 가짜라는 말이죠. 그래서 형님 말해서 빌공짜야 이거. 빌공짜라고. 아시겠어요? 빌공짜. 비었다 이 말이에요. 뭐가 비었어? 태가 뭐야? 손수자 아니에요? 손이 비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빈손으로 하는 무술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느 나라째이냐면 오키나와째예요. 왜냐하면 사츠마 애들이 사탕수수를 오키나와에서 착취를 해서 식민지로. 사탕수수의 절반은 5대 5로 갈랐다고 청나라하고 사츠마하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츠마가 소속된 지역에서는 그렇게 채찍질을 많이 했어요. 사탕수수를 원주민이 입에 딱 대는 순간 채찍이 날아오는 거예요. 너건 절대 못 먹어. 이제 너거 먹일 게 어디 있어?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서양놈들한테 팔아야 되잖아. 왜 사츠마가 메이지 유신에 그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원래 그러면 사츠마 야끼도 있고 도자기가 우리나라에서 간 심수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죠? 1설에 의하면 무슨 아베 신 따로가 맨날 내가 발의 도래인이다. 이런 소리를 맨날 했어요. 아베 신 따로가. 그 아베 신 따로의 아들이 지금 아베 내가 진짜 아베 총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1설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는데 아베 신 따로가 자꾸 그런 소리를 했대. 우리 조상이 뭐 어쩌고 저쩌. 그래 여러분 유튜브에 보세요. 아베 신 따로 조선인이라면 검색어가 딱 완성돼서 나와. 진짜예요. 그러니까 확신할 수는 없어요. 증거자료를 대라고 하면 아베 신 따로가 그냥 술 먹고 한 소리예요. 발해에서 온 사람이래 자기가. 그게 만주에 대한 어떤 영유권을 자꾸 주장하는 발언이라는 말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선하고 우리가 원래 한 핏줄이야 뭐 이런 이상한 역사관이라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내선일체사관 그 다음에 만주하고 이런 게 뭐냐면 만선일체사관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타이완은 어떻게 돼요? 출병을 해야죠. 타이완은 바로 우리가 잡아먹을 수 없지. 그러니까 사쯔마 아니 내가 그 말 하다가 말았구나. 사쯔마가 때리 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집안에 사쯔마가 했던 게 뭐냐면 집안에 쇠부치를 싹 다 없애버려요. 이걸로 반납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 나시나 이런 게 무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오키나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술 수련을 빈손으로 한다고 그게 가라데예요. 여러분 가라데 아시겠습니까?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여기 우리 무술 관장님이 계시는데도 처음 들으시네요. 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동북아시아 해상패권을 잡아라가 일본의 소위 지식인들이 내뱉는 말이에요. 그게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스펜서 영국의 스펜서라는 사람이 말했던 뭐라 그럴까 약육강식 이기는 놈이 장땡이야. 적자생존 가장 적합한 사람이니까 거기 살아남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회적 약자는 다 어떻게 해버리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소위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이어받아가지고 제국주의와 식민지 활동을 합리화하는 하나의 극이 돼버려요. 지식인들 뭐 일본의 지식인들이 이런 애들이 다 거기에다 경도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져야 돼. 약육강식에서 그 뭐야 강식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가 약육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약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약으로서 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야 조선하고 어디예요 중국하고 타이완입니다. 그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프로이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프로이센 헌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각의 의회의 불신임을 받았는데 어떻게 전쟁으로 돌파하지? 1888년에 기초돼서 1889년부터 선포돼가지고 1890년부터 일본 전역에 적용됐던 소위 일본의 메이지 헌법에 그게 이또가 만든 거잖아요. 메이지 헌법에 제1조 1항이 뭐예요? 모든 전쟁의 군수 통수권 누구에게 있어요? 천왕한테 있는 거예요. 의회는 건드릴 수가 없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때마다 항상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천왕이 절대 권력이긴 하지만 그 절대 권력을 메이지 유신의 사츠마, 조슈, 히젠 이쪽 번들이 가서 세워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세워줬기 때문에 천왕은 항상 그 사츠마하고 조슈가 연합해가지고 있는 그 번이 아, 이제 뭐야 소위 얘기해가지고 존황 양이론자들이 위기에 처하면 항상 전쟁을 허가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전쟁 허가가 뭐야? 타이완이야. 해군 넣어가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 육군 영하고 그게 갈라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육군하고 해군이 같이 있다는 명분으로 조선의 가보 농민 전쟁을 파병하기 전에 어떻게 돼? 대본영이라는 걸 세워서 1945년 폐망할 때까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대본영에는 군사작전본부임 아닙니다. 메이지 천왕이 대장이죠. 그러니까 대본영이 세워진 이상 칼을 뽑았으면 뭐 지 손에 피라도 보고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본영이 세워진 이상 얘들의 뭐야 이 정치활동 뭐야 전부 전쟁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조선의 지식인도 이걸 알지 못합니다. 미리 알아채지 못해요. 일본에 대본영이 세워졌다면 이제부터 전부 다 전쟁으로만 간다.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이게 안 돼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대본영에서 맨날 가리키는 게 뭐겠어? 사회진화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거예요. 가장 뛰어난 종족이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뭐야? 아시아의 병자다 이 말이야. 여러분 황비홍이나 이런 영화 보세요. 견자단이나 그 이영걸이나 이소룡이나 다 뭐야? 맨 마지막에 100명을 다 일본 가라대를 다 엎어버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쌍절곤을 다 휘두르면서 아시아의 우리는 병부가 아니다. 환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중국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돼? 너희는 동아시아의 병부야. 동아병부 이 말이야. 동아시아의 병든 놈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왜 청일전쟁에서 이겼거든. 그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일본 자민당 정권의 여러분 완전히 뿔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물었어. 왜 러일전쟁을 먼저 하고 청일전쟁을 나중에 하느냐. 이러니까 이해가 더 잘 되시잖아요. 제가 책을 썼는데 뭐냐. 바로 조용필과 80년대가 제 첫 번째 단어이고 남진과 70년대가 두 번째 단언이에요. 거꾸로 잡는다고. 아니겠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뭐냐 하면 청일전. 타이완에서의 해상 우위권이 20년 뒤에 결과를 가져옵니다. 20년 뒤에. 그런데 중국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아유 마. 그 저 뭐. 그냥 타이완 이런 거 괜찮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쓸어버릴 수 있어. 그 외놈들 와가지고 하라 그래. 어차피 왜 구드리겠지. 그렇죠? 얕잡아 보기 시작하면 당하는 거예요. 아베 얕잡아 보지 마세요. 아시아 사람들은 이제는. 옛날이 아니야. 한 번이라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동산만 찾는다고 그랬죠. 시대가 바뀌어도. 안 그렇습니까? 주식으로 한 번이나 돈 벌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래도 주식이야 이러면서 들어가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은행 부행장까지 하시는 분이 정년퇴임해갖고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도 은행에 예금해야 돼 이라잖아. 은행 창구에 직원들 없애면 안 된다고.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하시겠습니까? 이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무슨 은행에 예금을 해요. 하시겠습니까? 그니까. 아직도 뭐야. 여전히 뭐 사대보험으로 한 번이라도 혜택 본 사람은 어떻게 돼? 계속 사대보험 한다고 그래요. 직장인 한다고 그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일본도 옛날 버릇을 못 버리는 거예요. 아시아 놈들 이러면서 왜 저거는 뭐야. 명예 어너러리 커케이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명예 백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어너러리 커케이션. 명예 법인이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탈라 입구하겠다. 아시아를 벗어나서 구라파로 들어가겠다 이 말이에요. 명예 백인이다 그거 보면 다 백인이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다 뭐야 다 백인이거든 지들이 볼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1895년 3월 26일부터 29일 펑후 열도와 타이완도 일본으로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서 넘어갑니다. 타이완에 가가지고 저기서 여기 지금 펑후 열도가 요 앞에 있는 거고 여기 타이완이잖아요. 여기에 가서 어떻게 여기가 열대에요 온대에요. 기후대가 열대죠. 열대 기후대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너무 많은 병사들이 전염병에 걸리니까 말라리야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나. 전부 다 일본의 그 의사들이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좀 고쳐보려고 얘를 쓰는데도 어떻게 돼 걔들이 다 한의사야. 이게 전염병을 몰라요. 지금 한의사는 아니지만 그때는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프로이센에서 의사를 데리고 오는데 그 의사를 데리고 와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20년 동안 의과대학이 엄청나게 발달해요. 이 열대 이런 거를 다 잡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프로이센에서 제일 좋은 당시에 프로이센의 그런 세균학이라 이런 게 프랑스 이런 데서 되게 발달하잖아요. 그걸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딱 하나 좋은 게 있으니까 재빙기 얼음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있는데 그거는 이 열대에서 너무 좋더라 이거야. 다 열병에 걸려서 막 그걸 왜. 여러분 온대 지방의 모기는 조금 가렵고 말겠지만 열대 지방의 모기는 딱 쏘이면 이제 그때부터 말라리아, 황열병, 댕기열 막 이런 게 걸려요. 특히나 요즘처럼 비누가 발달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버물리가 있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안티프라미를 바를 것도 아닌데 환장하겠는 거지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이다. 모기가 한 번 덮쳤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모기가 안 덮치니까 이제 뱀이와 뱀이. 정글이다 보니까 뱀이 온다고 그러니까. 으악 이랬는데 막 독사야 또 얘들 자체가.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밤에 이렇게 있는데 또 뭐예요. 또 뭐가 오나요. 밤에. 밤에 뭐가 올까요. 독거미가 오는 거야 독거미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깨꼬라 그래가지고 왜 그 도마뱀 있죠. 이놈들이 막 사람을 물어 뜯네. 그러니까 막 이 전염병에 막 와 이게 완전 환장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학연구의 총본산으로 만들었던 게 지금 뭐가 돼 있어요. 동경대학교 의과대학이 돼 있습니다. 하시겠어요. 의학연구의 총본산이에요. 서양의학에 제일 좋은 것만 비싼 돈 들여서 다 가져와. 우리 병사들 다 죽는다. 하시겠죠. 그러니까 청나라 사람들은 거기 갈 생각을 안 해. 왜 전투를 안 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청나라 사람들은 그걸 알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죽을 곳에 해라 이게야. 하시겠어요. 난 대신에 해군과 과학기술과 의학이 그렇게 그걸 통해서 발전할 것이라는 것은 청나라 사람들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원주민들이 의외로 청나라 편을 들지 않고 일본 편을 들 것이라는 것도 생각도 못 했습니다. 강구했던 부분이죠. 황해해전이죠. 아유 뭐 저기 경복궁 범궐하고 뭐 그래갖고 저기 그다음에 칠월 이십삼일에 범궐했고 칠월 이십오일날 아산만에서 풍도를 풍도이라는 그 섬이 있는 거기 공격해가지고 전쟁이 시작됐다. 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건 됐고요. 그 치욕의 역사가 내가 참 짜증납니다. 그런데 여기 황해해전이 중요해요. 황해해전이. 드디어 북양함대가 풍도해전에서 뻐벅 맞고. 뭐야 이거 왜 안 그렇습니까? 선전포고도 하기 전에 얘기를 하냐. 왜 도전을 하냐. 왜 그러냐. 프로이센 군사 고문단들이 일본에 와가지고 1888년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식 군대를 훈련함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게 있다. 뭐냐. 너희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센 놈이라도 먼저 선빵 날리고 어떻게 돼요. 선전포고해라 이거. 이긴다 싶을 때 해야 된다. 프로이센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비스마르크 군대의 그게 전법이었거든. 소위 프랑스하고 싸우는 비스마르크 군대의 전법이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니 8월 1일 날 선전포고를 해. 다 두려워 부숴놓고. 8월 1일 날 선전포고를 하니 9월 17일 날 이제 청나라도 정신 차렸어. 북양함대 다 집결해. 그래가지고 황해해전을 붙습니다. 그렇게 붙었는데 이제 이게 청나라함대고 이게 일본함대예요. 하얀색이. 이쪽에서 버그 터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왜 이런 청일전쟁의 전쟁터가 한반도와 그 영해인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 거에 대한 기록사진이나 기록이나 기록 그림을 안 남기는지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 고종임금을 보고 있으면. 정말 없습니다. 있으면 뭐예요? 공개가 안 돼 있는데.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을 워싱턴 DC에서 복원했잖아요. 초대 대사가 박정양이에요. 2대 대사가 누구예요? 이완용이에요. 그럼 뭘 기념해야 되는데요 도대체. 그러니까 박정양은 그래 기념한다 치자. 그럼 뭐 어쩌라고 그다음부터. 걔가 워싱턴 DC를 세 번이나 갔어요. 이완용이가. 그런 게 있으면. 첫 번째 갔을 때가 바로 서재필이가 거짓 생활하고 있을 때 그거 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는 그래가지고 미국 대통령하고 이래가지고 회담도 하고 있잖아. 전권 뭐 이런데 이렇게 가가지고. 안 그랬습니까? 그렇죠? 내가 9월 17일 철갑기전. 왜 철갑기전. 이 북양함대하고 있는 세계 최초로 철갑선끼리 붙은 전쟁이에요. 철갑선끼리. 세계 최초의 철갑선은 누구야? 이순신의 거북선이잖아요. 그게 한산도. 아니 아니요. 옥포해전인가. 그게 그거죠. 옥포 사천 그쪽이 아마 세계 최초로 거북선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어 애들이 환장을 했지. 두려워서 이순신이라는 이름 석자에도 오줌을 질질 쌌지 그냥. 완전히 나는 죽었다. 그렇죠? 한산도 대첩에서 왁기 작가만 혼자 까불다가 지 죽을 뻔하고 지 부장 그 외에 유승용이 저거 형. 모가지 잘리고. 동생도 나중에 명량해서 모가지 잘리잖아요. 그 집안은 다 이순신한테 목이 잘리는 집안이에요. 왁기 작가도 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가잖아. 도도다카도라가 이렇게 애워싸고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정말 그.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본에 하여튼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조선이든 청나라든 이순신이 있을 거야. 분명히. 우리가 절대 이게 그냥 무너지지 않아. 왜냐하면 임진왜란 이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말 정보를 많이 취득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순신이라는 이름 석자도 몰랐어요. 거북선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자기 정보에는. 그런데 당했잖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척자를 많이 보냈어요. 우리나라는. 러시아도 그렇고. 러시아 러일전쟁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황해해전에서 이렇게 어뢰가 터지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다. 여기에서 단종진 소위 얘기해가지고. 이 세계 단종진의 그. 이 효시가. 이 말로. 자, 러일전쟁에는 도고헤이앗지로의 그거였죠. 그 뭐야. T자 전법. 정자 전법이었죠. 청일전쟁은 일본군의 단종진입니다. 단종진. 이 단종진이 뭐냐 하면 이렇게 싸웁니다. 그런데 마치 앞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딱 한 줄로 되게끔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어떻게 됩니까? 질서 없이 오는. 왜? 함대가 크잖아. 정원함, 위원함, 재원함 이런 것들이 함대가 크기 때문에. 야, 함대가 뭐 1, 10, 10대 어느 세월에 그걸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대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크게 보이려면. 여러분, 정어리 때가 고래에게 맞서는 방법이 뭐예요? 쫙 들어서가지고 무리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일제히 돌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함선 한 대 한 대의 화력을 다 쓰는 거예요. 다 써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오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유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에워싸요.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이순신한테 배운 거죠. 세계 최초의 단종진이 바로 한산도 대첩에서의.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입니다. 그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돌려가지고 정원함이 이렇게 큰 게 오니까 이쪽에서 일제히 어떻게 됩니까? 한 여덟 척이 에워싸서 사격 이렇게 되면 바바바바바 쏜 거예요. 이러면서 북양함대가 황해해전에서 전멸합니다. 더군다나 재원함이 있었을 때 이 재원함에 나 정말 짠해 스토리텔링으로 해야 돼요. 재원함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사전거리 안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일본 기선 마츠야마라고 하는 그 함이 그래가지고 마츠야마가 결국 격침됩니다. 격침되는데 원래는 한 방 쏴서 바로 격침돼야 돼요. 왜냐면 야포가 크잖아요. 일본군 어떻게 해야 돼요. 야포를 큰 야포를 했는데 이게 감당을 못 해. 배무게가 이게 그 정도 일본놈들이 완전 올챙이 때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어떻게. 정원함 이렇게 빵 쏘았어. 쏘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마츠야마가 이렇게 여러 대 세 발을 맞고 이렇게 함교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함대 앞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후에 수병이 그랬대잖아. 정원함은 침몰됐습니까 뭐 이랬대잖아. 죽어가면서 그래갖고 그게 인제 일본군의 뭐 해군의 노래인가 만들어져요. 그게. 그래갖고 아 이렇게 충성해라 이거야. 그래갖고 정원함이 이렇게 쏘아서 세 발 만에 이렇게 무너지는데 원래 첫 발에 끝나야 돼. 그런데 왜 세 발을 쏘느냐. 그러면 그 세 발을 쏠 때 다른 사람들 다 죽고 있어 지금. 왜 세 발 쏘는지 아세요. 이때 중국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정나라의 통치자. 서태후죠. 서태후가 포탄에 쓸 돈을 지 이화원 꾸미는데 다 썼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포탄을 이모군란 때 우리 왜 구식병사들한테 뭐 섞인 거 줬어요. 쌀. 모래 섞인 거 줬잖아. 그러니까 포탄에다 모래를 간떡 섞어가지고 준 거야. 화력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뻥 쏘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일본군이 봤어. 그런데 첫 발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발을 장전하는데 너무 힘들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데 어떻게. 맞으세요. 저게 빨리 격침돼야 되는데. 한 발 쏘고 두 발 쏘고 세 발 쏘고 하는데 벌써 뭐예요. 여섯 시간이 지나가버렸어요. 이 배는 했지만 어떻게 돼요. 나머지 배는. 우리가 소위 축구에서 마라도나 같은 슈퍼스타가 있으면 그 슈퍼스타 하나가 하는 역할이 뭐야. 수비수 두 명을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간이 비니까 그쪽으로 패스만 들어가면 유능한 다른 공격수가 치고 들어가가지고 골을 넣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명이 수비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이 선수. 그러니까 스타가 있으면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걸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정원함 위원함에게 어떻게 돼요. 이런 단종지를 만들어서 바바밤 붓게 하고 일본도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딸때 사령관이 어떻게 됩니까. 맞다. 청나라의 부정부패가 이 해전을 우리로 이기게 하겠구나. 청렴 행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냥 아껴쓰고 나눠쓰고 받아쓰고 다시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고종이었고. 그렇죠. 우리는 고종이었고 일본은요. 그 다음에 청나라는요. 환장하겠어요. 내가. 한식회전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단종진전법. 그렇죠. 이게 위해. 이게 압록강 전투. 압록강 앞에서 벌어진 황해해전이 되겠습니다. 이 황해해전의 이 전세계적인 그거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황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지금도 서해라고 안 부르고 황해라고 불러요. 왜 황해냐. 황하강의 하류잖아요. 그러니까 황하. 그래서 우리가 서해로 바꿔야 되는데 아무런 얘기해도 안 돼. 워낙 이게 커가지고. 이제 류순으로 들어갑니다. 크 참. 이거 보이십니까. 개틀린 기간포. 우금치 전투에서 상놈의 새끼라는 표현을 듣기 싫어가지고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자유인으로 살다 죽고 싶다라고 해서 들어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학살해버렸던 이 개틀린 기간포. 누가 쐈다고? 조선군이 쐈다고. 아시겠습니까. 명성황후의 명을 받아. 조선군이 쐈다고. 조선군이.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본놈이 쐈다고 알고 있잖아요. 1894년 11월 20일부터 23일 우금치 농민군 2만 명을 학살하던 그 순간 일본은 어떻게 해야 돼. 1894년 11월 21일 여순항구에 다 가 있었어요. 일본군은. 여순항구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만에 리순을 무혈 점령합니다. 점령해가지고 그 엄청난 요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리순 요새를 이런 토지카 다 있고 이런 거를 갖다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가버려. 청나라 군대들이 다 빼버려 그냥. 이게 싸우면. 자, 보십시오. 이게 정확하게 1904년 8월 1일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순 공방전이 러일 전쟁에서 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유가 돼요. 청나라는 어떻게 돼. 하루 만에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는데 러시아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노. 당시의 육군 사령관이 러일 전쟁 때도 똑같은 육군 사령관이요. 노기만 했을게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노. 아이고 뭐 저거 소련군 저거 말이야. 내가 리순에서 기습을 해보니까 쟤들 한 4나흘이면 끝나. 그거의 하나의 원인이 돼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노. 171을 버텨요. 러시아가. 171을 버텨고 자그마치 일본군이 콜레라 말라리아에 다 걸려 죽은 것 같으면 자그마치 20몇만 명이 여기서 죽는단 말이에요. 노기만 했을게 세 아들도 다 죽습니다. 민간인을 하루 만에 그렇게 전면되니까 다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본군이 리순에서 어떻게 되냐면 2만 명을 그냥 학살해버려요. 양민을. 마음껏 다 죽여버려요. 이게 엄청나게 일본 놈들이 야만족이다 이런 소리를 듣거든요. 여기에 신경 쓰는데 무슨 우금치에서 일본이 우리를 똑같은 날 똑같은 숫자가 죽는다니까. 중국 사람 2만 명이 여기서 죽는 거예요. 일본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다 갈려있었어요. 과연 리순 항구에서 이 철의 요새에서 어떻게 견디겠는가. 얼마나 싸울까. 근데 하루 만에 끝나. 이걸 일본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이거 왜 왜 이러지. 이것들이 분명히 빼졌다가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 폭약을 숨겨놓은 거 아닌가. 그렇죠? 이 민간인들이 전부 다 아마 스파이들일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조선 여기 우금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우금치에서는 일본군의 일부 병력이 거기 무라타 소총과 스나이터 소총으로 무장하고 농민군을 쏩니다. 기관총은 조선관군이 쐈습니다. 같은 동포의 비무장은 아니지만 훈련된 군대도 아니고 사회개혁을 외치는 그 동포의 반란군이긴 하지만 그에게다가 기관총을 쏘고도 조선왕실이 무사할 줄 알았습니까? 전국의 민중들이 조선왕실에게 완전히 그냥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본 놈들에게도 반감을 뿌리 깊게 가지게 된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뭐가 나타나요. 자, 봐요. 청일전쟁은 분명히 여기에서도 벌어지고 이쪽 평양에서도 벌어지고 다 벌어집니다. 보급선을 보시면 보급선을 보시면 여기 지금 화살표 하나 보이십니까? 여기 왼쪽에 요게 원산이에요. 원산으로 들어와요. 원산으로 들어와서 원산에서 평양으로 가는 길에 마운령과 황초령을 넘어가지고 그 들어가게 됩니다. 서 평양으로 올라갑니다. 병력이. 아시겠습니까? 이게 왜 이런지 아십니까? 바다로 이렇게 가면 편해요. 한꺼번에 가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워낙 북양 함대에 대한 공포증이 세어가지고 올라가다가 안 그렇습니까? 한 방 맞아가지고 다 죽어버리면 어떡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포를 여기에다가 하나 내려주고 이쪽 육로로 가고 왜? 청나라가 일로는 못 올 거 아니에요. 원산으로는. 부산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일본 육군이. 그런데 그게 여름이에요. 가을이에요. 겨울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아니에요. 얼마나 덥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더워. 부산에서 그 야포를 끌고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경부선 철도가 있어요 그때? 경부고속도로가 있나요? 강에 다리가 나아져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걸 끌고 있죠. 길을 닦아가면서 가는 거야. 일본 애들이. 사실 길을 닦아가면서.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한 게 뭐냐면 반드시 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면 내가 철도하고 도로부터 뚫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부선 철도라고 하는 게 부산에서 의주까지 그러니까 부의선 철도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부산에서 의주까지 지금 평양을 거쳐서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여기 나중에 잉커우에서 또 전투 붙거든요. 여기 여기. 여기 잉커우. 옛날에 대조영하고 이해고가 결정 붙었던 거기. 여기 잉커우. 그러니까 이쪽에서 붙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가면서 이렇게 도로 사정이 열악할 수 있나 이러면서 누가 저거 보고 오라 했나.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데 왜 날리고. 그래. 그럼 저거가 가기 불편해서 그렇지. 왜 우리 보고 날리고. 그래. 뭐냐 하면 너무 땅에 뭐 하려고 기들어와가지고 자식들이. 그러면 내 할머니 꼭 와가지고 철도하고 놓을 거야. 그러니까 경부선 철도가 1895년부터 1899년 사이에 놓아지는 겁니다. 함경선 뭐 이런 거 다 놓아지는 이유가. 왜 전시의 물류기지로 써야 되는데 한반도를. 본토에서 이렇게 넘어와야 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겟틀린 기관총 이렇게 나오고 위순 전투.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위순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옛날에 이게 우리 땅이라고. 이게 천리장성 비사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영계소문하고 대조영이가 이거를 너무나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철통 같은 방비태세를 갖춰놓았던 거예요. 군사기지로. 아시겠습니까. 왜 러시아가 나중에 상국 간섭 때 이걸 내놓으라며. 왜 일본이 이거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여기가 뭐냐 하면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볼 때 뭐예요.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이란 말이야. 세계의 심장지역에 동북아시아의 심장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점령하는 사람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잡는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대조영 숭상주의자예요. 제가. 대조영이 가장 목표로 삼고 자기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까지 계속해서 유운으로 내렸던 게 뭐냐면 미순반도 이거를 무조건 지켜라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장문효를 보내서 여기 덩저우를 치지 않습니까. 문왕이 그렇죠. 발해 고왕의 유지를 받들어서 문왕이 가서 쳐버리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래갖고 뭐냐 하면 유주자살을 죽이고 뭐 이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당나라 편을 들었던 자기 동생 대문예를 끝까지 쫓아가죠. 당나라 장안까지 가가지고 거의 완전 닌자 뭐 이런 플레이를 해요. 국제 첫 버전입니다. 그게 일본 정부는 발해를 돕거든요. 외국은 그런 역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우리 모르잖아.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해서 이 리순을 바로 보는 이 지역 위해위 지역에 위해위 위해지역 웨이하이웨이 지역에 청나라가 포대를 설치하고 리순을 견제할 우려가 있다. 이래서 위해를 공격합니다. 그게 이거입니다. 위해위 바로 그렇잖아. 여기에 뭐 아까 전에 블라디포스토크를 바로 맞은편에 하코다테를 영국이 한다고 그랬죠. 아덴의 바로 맞은편에 지부티 항구를 프랑스가 먹는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저기 삼국시대로 가볼까요? 당나라 병사들이 소정망이가 13망이 끌고 왔을 때 덕적도 앞바다에 닷을 내렸을 때 개백이가 이제 딱 어떻게 싸울까 생각하고 있을 때 당시에 해군기지를 생각해 보세요. 경기도 남양만하고 충남 아산만이 이렇게 붙어 있죠. 바로 마주보고 있죠. 여기가 고구려 해군기지고 이거는요? 이거는 신라 해군기지고 이거는요? 아산만은 뭘까? 그거잖아. 백제의 해군기지 아닙니까?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이상하게 하면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해군기지는 마주보고 있는 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위해위를 청나라에 허를 찔렀다. 일본군의 수륙양용작전이 이루고 시작되면 이때부터 이 깃발을 그렇게 써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끝나고 항복하는 바로 청나라 북양함대제독 정여창제독이 항복합니다. 항복해서 당시에 이 또가 이 길을 어떻게 되냐면 정여창제독의 귀화하기를 원합니다. 자, 아내는 적군이지만 정말 잘 싸웠네. 귀화하기 그 서태우가 있는 그런 썩어빠진 청나라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한테로 와라. 그거를 단칼에 거절하고 음독자살합니다. 정여창이. 단칼에 거절 음독자살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공도를 위해위의 유공도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어떻게 되냐면 중국군 해군기지입니다. 거기가. 거기에 물망 유공도 치욕 이렇게 딱 적혀있습니다. 물망. 잊지 말자. 유공도의 치욕을. 아시겠어요? 그리고 청나라 중국 해군이 반드시 우리가 패권을 다시 잡아야 된다고. 왜 위순이 지금 중국 땅이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러시아도 여기를 해야만 청나라도 여기를 지켜야만 일본도 이쪽을 어떻게든 잡아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던 우리 안중근 장군을 여기 위순 감옥에 데리고 와가지고 굳이 하울핀에서 죽여도 되는데 거기가 죽이면 안 되지. 독립군 장군인데 어떻게 교전국의 장군을 죽입니까? 그런데 안중근을 거기까지 데리고 오잖아요. 와가지고 어떻게 돼? 위순에서 처형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이제 위순 우리 땅이다 이거예요. 확실하게 주변에 보여주는 거야. 안시겠습니까? 러시아 땅이 러시아하고 중국 땅에서 죽였는데 왜 지들이 체포해가지고 지들이 재판하고 지들이 사형집행합니까? 그러니까 안중근 뭐라고 안중근 의사께서 뭐라고 그랬냐? 장군이라고 해도 되지. 장군님께서 뭐라고 그랬어? 왜 이런 부당한 재판정에 나를 세우느냐? 그렇지 않으세요? 참 이게 딩루창 제독 자살 정여창 제독을 읽은 게 딩루창 유궁다우 유공도 이 앞에 유공도 이 섬 유공도 그래서 여기에다가 남쪽 포대를 점령하고 이 외이아에서 이 안쪽으로 가지고 포대를 설치하는데 그게 뭐냐? 자금성이 그대로 보이는 고지에다가 딱 포대를 설치합니다. 까불면 죽는다. 그렇게 하니까 와 이거 졌다.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넘어갑니다. 이름이 이래가지고 조약 이름이 새끼 이래 버리니까 이게 참 유명한 도시인데 우리한테 어감이 별로 안 좋아해요. 시모노세키 그리고 뭐냐 무스 무네미스도 이름이 그게 뭐야 그게 머리에 바르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뭐 아이고 이상한 놈 그래가지고 티엔진 조약의 두 주역 이토 히로부미와 리홍장이 10년 만에 다시 만납니다. 일본 시모노세키로 옵니다. 리홍장이 와가지고 1. 청나라는 조선이 완견무결한 자주독립국임을 아씨 진짜 짜증나네 정말 읽을래니까 일본과 대등한 국가임을 인정한다 뭐예요? 청나라 너는 빠져 이 말이에요 이제 너는 이제 한반도에서 완전히 빠이빠이야 청나라는 야오둥반도 아까 그 요동반도 그죠? 타이완섬 펑후제도 등 부속 여러 섬의 주권 및 그 지방에 있는 성무 병기 제조소 등을 영원히 일본 제국에 활약한다 영원히 페마넨틀리 페마넨틀리 천국은 일본국의 배상금 2억량을 지불한다 조약 발효 조약 발효 시점부터 7년 이내 총 8회에 걸쳐 배상금을 분다 이거 잘 보세요 세계적으로도 이런 조약이 없는데 그러면 이런 거지 그 돈을 제가 언제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거잖아 그걸 명시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내라 이거예요 이게 나중에 앞선 어떤 조약에서 연습된 겁니다 요라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7년 이내 8회에 걸쳐 배상금을 분납하고 기의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이거 할 때 융장이 얼마나 화를 냈겠어요 기의를 지키지 못해 이 외놈들이 진짜 이렇게 안 됐겠어요 그죠 우리도 어디 계약할 때 만약 그쪽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러면 그쪽이 막 화내잖아 그렇지 않아요 5%의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그죠 이 돈은 당시 일본 돈으로 환산하여 3억 6천만 앵이었고 청나라의 3년치 예산이었어요 일본의 4년 반치 예산에 해당한다 이거 가지고 일본이 근대화를 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런데 자 보세요 청나라가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줬을까요 청나라 돈이 있어요 나라가 망하게 생긴는데 무슨 돈이 있어 이거를 여러분 세상에 누구한테 막 난리 쳐가지고 빌렸는 줄 아십니까 지금 당장 줘야 된다고 러시아가 줘요 러시아가 러시아가 일본을 발전시켜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정 러시아 아시겠습니까 러시아가 줘요 청나라한테 돈 꽂으시고 이자 받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나라한테 일단 자금 조달하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일본이 부강해져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러시아 전쟁에서 일본 러시아를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또 어떻게 해야 돼 제이컵 쉬프라는 스폰서가 딱 받는 거죠 로스 차일드의 비서 그 유명한 내셔널 시티 뱅크의 책임자 리만 브라더스의 책임자 도이체방크의 책임자 이키타블 생명 지금 악사 생명보험이 돼 있는 그 책임자 그죠 그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자 중구 청나라의 사스 중경 양자강 저 안쪽까지 일본이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저우 해안이죠 항저우 이 해안과 일본 선박의 장강 양쯔강이죠 양쯔강 양쯔강 및 부속학천의 자유통항을 용인해라 그리고 일본인의 거주 영업 무역의 자유를 승인한다 즉 저거는 서양열관과의 치해법권을 다 바꿨잖아 여기는 뭐야 이제 청나라에는 어떻게 돼요 치해법권을 설정해버리는 거예요 불평등 조약이다 이거지 우리가 이겼어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진행표입니다 쭉 이렇게 아 이거는 이제 칼라고요 이거는 그때 사진입니다 진짜 예 그때 사진입니다 이거는 고노 외상이 볼 때 캐논으로 찍었을까요 니콘으로 찍었을까요 올림푸스로 찍었나 펜탁스 싼요 그죠 고노 조심하세요 진짜 당해요 저가 아버지 반만 좀 닮아라 1893년도 위안부를 인정했던 그 고노 담화의 주인공이 바로 저가 아버지예요 생긴 것만 담고 어쩜 그렇게 정치적 성향은 다들 안 담는 거 요 때 있죠 요거 보이십니까 6일간 시모노 새끼 조약이 딱 체결됐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 무스 무네미스가 그 이토 히로부미하고 같이 가 그래 시모노 새끼에서 딱 이렇게 조약을 해 그때 당시에 무스 료코 아다다 무스 무네미스의 딸이 열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이토 앞이라고 내색도 안 했어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개인사를 왜 이토가 나중에 그걸 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야 너 가라 가서 딸 그거 해라 내가 뒷일은 내가 다 처리할게 네가 해준 원하는 대로 가면 될 거 아니냐 가라 아닙니다 그래도 외무부 장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 가요 갔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 딸이 그래도 기적적으로 살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딸에게 병이 옮아 아시겠습니까 병이 옮아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 애가 골골골해요 아시겠어요 골골골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6일 간만 시모노세키 조약이 유효했습니다 6일 뒤에는 어떻게 돼 3국 간섭이 시작됩니다 6일 뒤 김옥균의 3일 천하 아이가 그게 뭐야 6일 천하 6일 천하 제가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랴오둥 반도는 러시아에 독일과 프랑스가 같이 협력해가지고 야 니 랴오둥 반도까지 가져가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이가 이래가지고 영국이 그래 그 일본이 너무 그렇게까지 그 유지능력도 없는데 그 뭐 그죠 웨이 하이웨이와 유공도는 어떻게 돼 영국에 아시겠습니까 조선과 펑후열도 그리고 타이완만 넣어준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그럼 우리 전쟁 왜 했어 그건 원래 우리 거 아니야 그거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전쟁했나 타이완에서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우리 병사들을 생각해 봐 어떻게 이따위로 협상을 해 자 보세요 러일 전쟁 직후에 협상도 잘못해가지고 히비아 방화 사건이 일어났죠 청나라 일본 시모노 새끼 조약도 협상 잘못해가지고 있잖아요 삼국 간섭이 일어나잖아요 얘들은 외교가 형편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원래 이랬다고 내가 그랬잖아 사실은 이랬다 내 강의 제목 아닙니까 사실은 이랬다고요 그니까 뭐냐면 일본이라서 외교가 아주 뛰어나고 뭐 저기 그 한국이라서 조선이라서 안 좋고 이게 아니고요 조선은 정말 그때 정말 아우 너무 갑갑해 진짜 미치겠어 보고 있으면 근데 뭐냐 일본 넣어도 그렇게 잘난 체할 때가 아니라고 그니까 뭐냐 일본은 그래서 이걸 되게 분해해요 그리고 내가 분해한다고 이제 조선은 어떻게 돼 친러시아로 급선회합니다 부모의 본격적 등장 이름은 성은 이시오 이름이 완용이다 저거 아버지하고 같이 쌍으로 놀아요 아주 저거 아버지하고 근데 그 저거 아버지가 자기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양자예요 양자 아시겠습니까 그 저거 저기 저 뭐야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버지가 아주 정치적인 거물이거든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어떻게 돼 그 양자 장아 장자인 양자 이완용에게는 제사권을 주고 정치적 자산을 물려주고 어떻게 돼요 이윤용 그 친아들 있죠 친아들에게는 재산을 다 줍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재산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네 얘가 아시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 저기 뭐야 의사보호조약 뭐 그 조인축하연을 덕수궁인가 거기서 여는데 그거 열고 있을 때 성난 그 민중들이 가가지고 평양 저 뭐하고 남산에 외성대부터 이완용이 집까지 다 때려 부수고 다 불태워버려요 모르지 지금은 카톡으로 보고하겠지만 모르지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즐겁게 술 따르고 이러고 있는데 있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가 이또호가 이거를 갖다가 마찰을 하고 자동차를 보내서 급히 구출해 이완용을 구출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또호가 이완용 가족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요 그래가 가는데 와 이씨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막 가는데 그 가족들이 어디 갔나 그니까 그 일본 공사관 그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 살아있어요 뭐 이러면서 있잖아 다 죽어뿌지 그랬나 어? 그놈들 말하려고 목숨을 부정하고 그렇게 살아있어요 다 죽어버리지 어? 이또호도 그때만 다 죽어버리지 그래서 여러분들 3.1운동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날이 전국적으로 저항이 일어났던 날이에요 다 불태우고 막 그 이랬던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박영효가 이렇게 도장을 찍어줘야 이게 좀 뭐야 소위 얘기하는 약발이 맥히거든 박영효가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완용 원래 매국노고 그러니까 박영효가 찍어줘야 되는데 박영효가 안 나타나 박영효가 그래 박영효는 뭐 되게 뭐 애국지사 같죠 나중에 순종이 있죠 박영효를 반역죄로 해가지고 제주도에다가 위리안치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반도로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풀려 풀려갖고 마산항구에서 한일 경술국치 소식을 들어 마산항구에서 또 이완용이가 나라 팔아넘겼다 소리를 들어 그래가 분해하는데 인마가 어떤 놈이냐면 분해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 일본이 찾아가갖고 박영효를 심리학적으로 박영효를 딱 분석을 한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박영효가 그전에 일본에 한 10년 이렇게 주기로 살았던 애거든요 갑신정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박영효가 도망가 있었잖아요 일본에 그러니까 철종의 사위죠 걔가 철종의 금능위인가 뭐 금성위인가 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위인데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자 지금부터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후작 작위를 주겠다 공작 다음에 후작 후작 밑에 백작 백작 밑에 남작 남작 밑에 자작 아니에요 그죠 그 밑에 기사 나이트라고 하는 거 기사 그리고 공작은 못 주지 이 또가 공작인데 뭐 네가 내하고 같은 확률이라고 조선 사람인데 그러니까 후작을 줄게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완용이한테도 12원밖에 안 줘요 12만 원 줬는데 박영효한테 24만 원 줘요 박영효가 예 알겠습니다 일본이라고 일본으로 돌아가버려요 아시겠습니까 환장하겠어요 친러시아로 급선회합니다 이게 명성황후가 그때 친러시아 소위 얘기해갖고 아 상국 간섭으로 저렇게 당하는 거 보니까 일본이 별 수 없네 그래서 친러시아로 급선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 요거 이제 이완용이가 쓴 시대 제가 지난 시간부터 한문 자료를 하나씩 들고 오죠 이완용이가 쓴 시를 내가 맘닫고 읽어야 되는데 잘 읽어보세요 미리 해저 천산암 미치겠다 급도천중만국명 요 암하고 명이 대비된다 이거 아니에요 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 밑에 있었을 때에는 아직 바다와 이렇게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바다와 분리된다고 보는 거예요 미리 아직 안 떴을 때에는 천하가 천산이 어둡더니 해가 뜨니까 만국이 어떻게 돼요 밝아진다 일장기 희노마루를 아시겠습니까 찬양하는 이완용의 시입니다 잊혀주길놈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을미사변으로 친일 내각이 성립된다 1895년 10월 8일 아관파천을 또 단행한다 고종이 나름대로 저항한 거예요 이게 정격 단행한다 경복궁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서 나중에 대한제국을 어디서 선포해요 그 바로 앞에 있는 덕수궁에 와가지고 선포해버리죠 이거 프랑스 언론에 나왔던 명성황후 시의 장면 그죠 일본이 죽인다 그리고 당시 쳐들어갔던 건청궁 안에 명성황후 침소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명성황후는 제가 역사적인 용어가 명성황후이라서 했는데 난 사실 민비예요 민비예요 나라가 저렇게 되고 있고 어떻게든 북양함대라도 한번 해보려고 양무 운동이라도 해볼까 무술변법이라도 해볼까 청나라가 그담도 일본도 저렇게 막 헌법을 어떻게 해볼까 프로이센을 불러갖고 어떻게 해볼까 하던 그 시절에 민비가 했던 일 병약한 순종을 위하여 그죠 그것도 순종이 그때 왕도 아니었어 왕세자도 아니었어요 아시죠 순종이 왜 올라갔는지 황태자로 왜 올라갔는지 그거 있잖아요 원래 흥선대원군의 그 적장손이었던 그 좀 왕제가 뛰어난 애랑 의친왕을 다 제끼고 이완용하고 고종이 짬짬이 해가지고 영친왕을 올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고종이 아시겠습니까 나 참 환장하겠어요 진짜 그렇게 해서 올렸더니 이 참 순종이 명성왕과 했던 게 뭐야 금강산 1만 2천봉에 뭐 돈을 갖다 바치고 각 봉우리당 하나씩 무당 굿을 하고 그래 여러분 객주 보면 그 진영군이라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객주라는 소설에 그죠 천봉삼이 저거 애인으로 나오잖아 그냥 저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한강물에다가 고기에 풍어를 바란다 하면서 쌀을 오백가마를 지어갖고 밥을 지어갖고 거기다 던지잖아 물고기 먹일 쌀은 있고 이모 굴란 때 월급 줄 쌀은 없어요 매관 매직을 얼마나 했는지 압니까 예 심지어는 전라도 길로 이렇게 가는데 뭐냐면 전라도 길에 돈 받고 전라도 관찰사를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전라도 길에 드론으로 보면 한 열 명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돈 받고 파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안동 김씨 김문근 김좌근이의 그 저 뭐야 그 첩인 기생 나하비 나주 출신의 합파라고 불렸던 그 나하비가 버렸던 매관 매직에 지방관 뭐 하나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세도정치의 최대 패단입니다 최대 패단 그러니까 걔네들이 무슨 군사력을 키웠겠냐고 아시겠습니까 대한제국 선포 상국 간섭과 그 이후의 일들인데요 자 이거 보실까요 지금 우리 지소미아 오늘 됐죠 그 다음에 지금 65년 뭐 한일협정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자 우리의 당시 협상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임오군란 바로 직후에 재물포 조약 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재물포 조약 자 아까 시모노세키 조약 잘 생각해보세요 훨씬 이후죠 조선측이 5만원을 배상해라 이게 뭐냐 맨 처음에 일본 그 임오군란의 별기군과의 차별대우가 하나의 임오군란의 원인이 됐죠 그 별기군은 누구에게 훈련을 받던 사람들이 일본 애들한테 훈련 받던 애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공격을 많이 당했겠죠 그리고 일본의 민간인들도 왜요 민간인이라는 경향이 아니에요 군인이 있으면 그 장교의 부인 그 뭐 시종 뭐 애들 이런 애들 민간이야 많이 희생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야 별기군을 해가지고 너희가 인마 우리한테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고 갑니다 처음에 조선이 가요 그런데 어떻게 돼 대치기 당하는 거예요 서양하고 조약 맺어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가 없죠 어떻게 되나요 그냥 조약이라고 해봤자 고종이 행하자 황제의 은혜로서 미국 공사가 황제 폐하의 은혜 이런 거 왕의 은혜 우리 왜 있잖아 역군은 이런 거 모릅니까 감군은 이런 거 몰라요 역군은 이라는 게 있어요 역시 군왕의 은혜로다 이거예요 감군은 감이 바라올 건데 군왕의 은혜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조금 저 뭐냐면 감자가 달감자도 있어요 달게 달게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군왕의 은혜로다 뭐 이런 소리 있어요 그럼 내려봐야 조선 측이 5만원 배상해라 이건 뭐야 협상에서 밀린 거예요 오히려 이게 우리 조선의 협상술이어서 왜 밀리게요 왜 밀리게 근데 계약서를 쓸 줄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약서에다가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해서 한 거지 계약서에서 몇월 며칠까지 훈련 교관이다 이렇게 했겠어요 있더라도 어떻게 돼 근대적 계약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일본 놈들이 오히려 문서 있어 사진 있어 그림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즉 니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난 모르겠고 증거 있냐고 여러분들 우리 저기 청문회나 국정감사나 재판정에서 이거 많이 나오는 소리 아닙니까 일본 놈들이 그랬다니까요 있냐고 우리는 어떻게 돼 사진도 있고 그림도 있고 아까 왜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사진 찍고 그림 그리고 이런 거 역사적 사건 이런 거 다 해놨는지 아시겠죠 그게 소위 얘기야 뭐야 외국 신문사들에게 주는 우리가 뭐냐 그걸 보도자료예요 보도자료 이렇게 써달라 이거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글만 주면 안 되잖아 그림을 같이 주는 거야 일본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외국 언론들이 이야 기사 쓸 거 많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돼 황해다 뭐 동해를 일본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늘 써오던 게 있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밀립니다 이모 군란은 분명히 우리가 당한 건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일본 공사관에 일본 경비병을 주둔하라 이게 뭐야 군사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5만 원 배상해라 5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건데 근데 이걸 어떻게 돼 배상금과 위문금은 위문금 유족들에게 그렇죠 이모 군란 주모자 처벌해라 이거 완전 무슨 먹힌 놈이 도로 적반하장도 이런 수가 그러니까 뭐냐면 조선정부의 공식 사과를 위해서 수신사를 파견해라 즉 저거천왕 앞에서 조하리라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이걸 갖다가 뭐 전부 다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있어 재물포에서 우리나라 땅인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상금하고 위문금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지불해요 우리가 마련해서 지불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지불 방법까지 딱 배상금과 위문금은 일본에서 외체를 발행해서 갚아라 이거예요 즉 조선을 빚더미에 함께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에 이걸 협상이라고 해가 왔나 이거에서 벗어나겠어요 일본 정부가 지금 저 한반도에 사는 것들은 원래 저렇게 협상하던 놈들이야 이거 아닙니까 꿈께라고 이제 우리가 달라졌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럼 두 번째 1885년 갑신정변 이후에 그 갑신정변이 뭐예요 개화파가 일본의 부추김을 받고 했다가 일본이 어떻게 돼 싹 등 돌리고 빠져나오면서 이게 3일 천하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다 죽었죠 한성조약 갑니다 가가지고 너가 왜 우리 젊은 청년들을 꼬드겨가지고 자 보세요 8월 30일 날 배상금과 일본 외체를 발행해서 갖게끔 강제 조인 시켰죠 이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일본의 수신사를 파견하라고 안 했습니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친일파를 양성하는 작업입니다 기가 막힌 작전을 씁니다 일본 애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가장 좀 멋있고 가장 이렇게 좀 잘생기고 했던 이노우의 가오루라고 하는 개자식을 하나 해가지고 그 이노우의 가오루를 시켜서 수신사 쪽 이쪽 애들을 맞이하게 합니다 개들이 누구예요 거기에 그 백길 험한 백길에 늙은 사람이 갔겠어요 젊은 사람이 갔겠죠 누굽니까 김옥균 서재필 홍영식 박정양 박영효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어떻게 돼 이노우의 가오루가 따뜻하게 대접합니다 아유 뭐 우리가 또 그런 그 옛날에 또 이런 거 좀 좀 이래 오해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이야 이 개화의 이 아시아로서는 한민족 아니겠어 이라면서 정말 용숭하게 대접해요 계속 뭐냐면 후쿠자와 유키치하고도 탁 앉아갖고 강습회도 가지고 후쿠자와 유키치가 조선말을 연습해갖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일본의 이런 당대의 지식에는 게이오 의숙도 막 보여주고 그리고 녹두꽃에도 그 보니까 윤시윤이 게이오 의숙 그 뭐냐 유학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의 그런 발달된 총포탄 이런 것도 보여주고 열병식도 하고 막 그러고 하니까 와 그래서 김옥규이 그러면 아니 이제 우리는 이제 돌아갈 때가 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이제 다시 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럴 줄 알고 내가 선물을 준비했네 이러면서 이만한 서책을 이렇게 줍니다 같이 싣고 가게 이 서책이 다 서양 개화에 관련된 것들이야 이 기술로 조선을 개화시키도록 하게 어? 어? 이제 막 늙은 꼰대들은 다 필요 없다 어? 자네 같은 이 젊은 피가 필요하다 이거야 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노우의 가오루가 이 또 히로범이와 같이 다 해갖고 말이야 이 서책이 있는 한 마음만은 함께 할 거야 이런 아 나 방금 용납을 뻔했어 이런 이야 진짜 마음만은 함께하다니 그 넘어가는 김옥규인은 뭔데? 그래 내가 하는 거 와 좋다 그래 뭐 한다는 소리가 뭐 제가 이노우의 가오루는 뒤에서 웃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친일파로 이용해도 돼 나중에 저 뭐 하고 나서 왜 값신정변 땐 자신이 없었거든 싹 빠졌어요 그러고 어떻게 돼 딱 피난만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있다가 어떻게 돼 조선이 하도 그러니까 뭐 그래 무기 낳게 암살해라 너가 대신에 나는 후카이도로 보낸다 오가사화로 보낸다 너가 알아서 해라 그냥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소위 얘기해서 그렇게 하니 그 다음번에 파격적 조치를 합니다. 일본이 이 5만원과 위문금에 있어가지고 돈을 줘요 박영효 김옥균한테 돈을 줘서 내가 사실 그때는 좀 화가 나서 그랬는데 빨리 안 갚아도 돼 상황기간을 내가 17년으로 늘려줄게 이 돈으로 3년치 이자를 우리한테 갚아 완전 대동강 봉이 김선달이 이러면 그니까는 모든 개화파 지식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일본 괜찮다. 그리고 어떻게 최고급 배에다 태워가지고 재물포로 보내요 김옥균이 원래 일본에 굉장히 저항하던 사람입니다 독도하고 울릉도를 김옥균이 고종에 그동안에 조선에 그동안 오랫동안 했던 섬은 반란군의 그게 본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도 정책이 다 비우는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 놈들이 독도하고 울릉도에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치고 있었다고 나무도 배가고 막 이러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안용복에 의해서 됐는데 안용복은 사실 벼서라치가 아니잖아요 김옥균쯤 되는 애가 이제 가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독도 울릉도가 되면서 이제 일본과의 민족주의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을 이노우의 가오르가 탁 잡아낸거에요 저놈을 구워 삶으면 조선 내에 엄청난 친일파가 신진사류가 생길 것이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한성조약에서 야 너희가 다 갑신정면이 일으켰잖아 라고 얘기하는 조선 측은 국서를 일본국으로 보내서 사죄를 해라 죽은 일본국의 인민의 유족과 피해 입은 부상자에 대해 진출하고 일본국 상인들이 화물이 파손된거에요 조선은이 국이 어떻게 돼 10만원의 배상금을 내라 5만원도 아니고 10만원 2년 만에 그죠? 그러니까 뭐에요 돈 줍잖아 인마 그걸로 돋네 아시겠어요 조선국은 일본의 이소야바씨 이소야바씨라는 대위가 그때 갑신정면이 죽었거든 그냥 대위를 사륙한 난도를 체포하여 엄벌로 다스려라 일본 공상단이 심각하게 파괴된 바 조선국은 응란 건물을 교부하여 일본군이 공간을 이용케 하고 증축을 해서 또 뭐야 2만원을 또 내라 건축비 일본국 공간호위병의 병령은 공간부지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재물포 조약의 제5관 일본인 피해자 유족관엔 위문금을 지불해라 하는 제5관에 의거하여 시행하라 돈을 얼마나 써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따위로 대치기 당하고 돌아왔던 조선정부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노 아까 전에 봤던 이 시모노 새끼 조약에서 어떻게 돼 요거 2억량을 지불한다 조략바료 시점부터 7년 이내 8회의 글자 배상금을 분납하고 기일을 지금 5%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즉희들이 갑의 입장에서 불평등 조약을 조선을 대청으로 해가지고 두 번 해봤거든 해보니까 이러면 되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시간 예고를 하겠습니다 요게 뭐죠? 8월 29일입니다 요게 뭐죠? 우물이죠 3위죠 미쓰이가 되겠어요 3점 미쓰이 그 다음에 요기는요 요기는 일본 최대은행 미쓰이 그 다음 뭐야? 스미토모 스미토모의 상징인 엠블렘 요게 너무 잘 아시죠? 마름모 3개 그래서 삼환 미쓰비시라고 하는 일본 요 세 기업을 가지고 일제강제징용의 120년을 한번 저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헌정 일제강점기사 사실은 이랬다 오늘도 참 엄청나게 정말 새로운 사실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찾아갔을 겁니다 정말 저랬었구나 우리나라가 정말 그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할 정도로 김옥균의 행동도 마음에 안 들지만 김옥균을 처벌하는 그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그죠? 이완용의 등장이 얼마나 뼈아픈가요? 맞죠? 고종은 도대체 뭘 한 건가요? 더군다나 일본은 저렇게 불평등 조약을 했던 그 과거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그거 하면 한국이 좀 하다가 말 거다 그 유니클로 사장의 모든 말이 그거를 반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한국 사람들은 원래 저러다가 말아 하는 DHC의 그 엄청난 혐한 방송파들이 그거를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오늘 그 고노 외상의 그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그런 행동 정말 도대체 그 카메라가 캐논인지 니콘인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아는 모르고 이 강제징용 이 사진을 찍었던 그 카메라는 캐논입니까? 펜탁스입니까? 제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 찍는 사람들은 제발 포즈 좀 똑바로 취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진도 보세요 니콘이에요 캐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참 마지막 마치면서 일본의 지식인이 무스 무네미스 폐결에 걸려서 죽어가는 무스 무네미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뭐냐 삼국 간섭으로 려동반도를 잃은 게 니가 폐결액이 악화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그래서 삼국 간섭이 회담이 진행될 때 정작 니가 아파서 참여 못 해가지고 삼국 간섭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거냐? 아니야 니는 원래 그 뭐야 타이완을 칠 때부터 그죠? 경복궁을 점령할 때부터 위해를 공격할 때부터 위해위를 공격할 때부터 니는 이미 실패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조선과 중국이라고 하는 아시아 전통의 두 왕조에게 일본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적대감과 원안을 심어준 게 바로 니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아 그러면서 니가 마누라 하나 예쁘다고 이 또의 이쁨을 받는다고 니 놈 배가 나왔구나 아주 니 놈은 반드시 그대로 죽을 것이며 이 또는 절대 제명에 살지 못한다 일본의 지식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일본 지식인의 수제자가 아베 신조의 할아버지 아베 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 역사를 얘기하면서 무스무네미스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 4일 뒤에 죽어요 이렇게 어 이래갖고 다 내 책임이라니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스무네미스가 죽으니 외교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그 워본드 전시채권을 팔고 당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이콥 시프의 눈에 딱 띄인 거예요 싸워 안 그러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사실은 이랬다 방송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